진짜 살 길입니다. 김준옥 목사님의 형님이 천국 가는 죽음 직전에 감동스러운 간증입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는 것은 저의 형님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 위인 형님이 있었습니다. 저의 형님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셨는데 정신분열증을 오래 앓다가 강경화증으로 죽었습니다. 그 형님이 죽을 때 그 장면 불과 10분간의 그 장면이 나에게 천국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가 일본 도쿄 신주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해방되던 애의 5살이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9살 누님은 7살 내 남동생은 2살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1945년 가을에 귀국선을 타고 귀국했는데 일본에서 살 때 나는 5살이기에 일본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나 형님은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조생징이라고 왕따가 심했는데 형님은 그때 왕따 당하면서 받은 고통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와서는 정신적인 질병이 심해졌는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차려준 밥상의 밥그릇에 냄새를 맡으면서 독약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내가 먼저 먹어봐 하시길래 제가 먼저 먹으니 아무 이상이 없자 그때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분열증이 심해지면서 하루는 밤 3시경에 형님의 저를 깨우셔서 일어나 보니까 집안의 모든 전등불은 다 켜놓고 형님 손에 부엌칼이 들려있었으며 어머니를 보며 막이요 막이 찔러 찔러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정신분열증 증세로 집안은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식구들은 정신병자가 된 형님 뒤를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서 식구들 절반은 병자로 변해가고 있는데 형님은 희쭈기쭈 웃으면서 무언가를 쳤는데 노트 한 권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왕이다. 내 동생은 내무부 장관, 둘째 동생은 국방부 장관 등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알바를 하여 돈을 모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보름마다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만약에 한 번 계산을 못하면 퇴원을 시켜야 했습니다. 퇴원을 하면 한 두 달 동안 괜찮다가 다시 재발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품삭으로 가정을 꾸려나갔는데 돈이 떨어지면 가정은 불화가 쌓였습니다. 형님의 정신질환이 심해지면 온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온 가족이 돈을 벌어 형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였습니다. 이렇게 서너 번 하니까 형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남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말하기를 형, 큰형님은 자살도 하지 않으시나? 자살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자살은 다른 사람은 해도 큰형은 하지 않을 거야. 마다들이라고 매일 대접받아서 이기주의자며 형은 에고이스트잖아. 그렇게 서로 이야기한 다음 날에 동생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15일이 지난 다음에 포항해병대 징병훈련소에서 엽서가 왔는데 집 나간 동생한테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제가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입대한 것은 온란 파병 가서 전투수당을 보낼 것이니 우리 형님 병 무리 뽑아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님 병원비 때문에 온란 파병까지 갈 정도였으니 그러니 저의 형님이 얼마나 원망의 대상이겠습니까? 정신병자 형님을 다시 대구 동상병원에 입원해 시켰습니다.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주치의가 김철호 환자의 보호자를 찾기에 제가 가보니 형님이 황달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너무 늦게 병원에 와서 대책이 없습니다. 의술로 할 것은 다 시도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운명할 것이니 퇴원하셔서 집에서 장례 준비를 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일주일 내로 죽는다고 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님을 집으로 모셔다 놓고 우리의 삼남애가 다른 방에 모여가지고 착한 큰 형님의 정신질환이 들어 고생만 하시다가 가시니 안 되었지만 우리 집안은 다행이다. 일주일만 지나면 형님 문제는 끝난다. 그러므로 형님 장례식하고 어머니 모시고 새 출발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형님이 죽게 되어 우리 가정에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200리나 떨어진 청송에 있는 고향에 가신다 하여 어머니에게 형님 장례식 끝나고 가시라고 하니 느그 형님로 갈 일이 있다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오셨는데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왔어요. 엄님 무엇입니까 하니까 형 약이다. 보자기로 끌러보니까 어머니가 고향 가서 약초를 캐오셨는데 쑥이 제일 많았습니다. 쑥도 종류가 있습니다. 참쑥, 약쑥, 인진쑥, 개똥쑥 쑥 종류대로 다 캐오고 산에 익모초 여러 가지 약초를 시골 출신들은 대충 알죠. 그것을 잔뜩 해왔어요. 그것을 씻어가지고 솥에 넣고 물을 가득 부어 이틀을 부를 때니까 새카만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시켜서 형님이 새삽을 마셨는데 황달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것입니다.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소병 보더니 부흥기가 다 빠지고 노랗던 눈동자도 새카매지고 죽을 병이 다 나와버린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낙심된 것이지요. 어머니한테 항의했어요. 어머니, 황달로 교우 형님 인생이 끝나게 되었는데 정신병은 놔두고 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이러면 어머니 자녀들 다 정신병자 됩니다. 우린 더 못 견딥니다. 집 나갈 테니 어머니는 형님하고 둘이 사세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네 말하는 건 내가 알겠다. 너희들 나중에 자식 낳아 길로 보아라. 이 어미 마음 알 것이다. 형님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우리 집안의 희망이 끊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병 걸린 형님, 오빠를 피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단합을 해서 형님을 잘 대해보자 라고 회의를 한 우리 형제들이 일주일 시 형님을 돌보는 당번을 썼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형님 손톱도 깎아주고 대중 목욕탕도 가고 잔성도 같이 부르고 하면 내 다음은 동생, 그 다음은 누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4개월이 딱 되었는데 어느 날 형님이 면도하고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고 있는 동생들 오늘 가정예배는 내가 인도할게 이러는 겁니다. 형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의 나를 고쳐주셨어 이러는 겁니다. 형님 무슨 말입니까? 바로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예수님이 희논 입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병에서 노인받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믿을 수 없는 것이 정신질환을 오래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눈에 감기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빛이 싹 사라지고 눈빛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당황했는데 형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이 찬송가를 형님이 택해서 같이 부르고 성경 한 절 찾아 읽고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병에서 노인받게 하노라 있었는데 인쇄소 다니면서 직장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형님은 직장 나가면 안 돼요. 직장 나가면 또 스트레스 받아서 또 병이 도집니다. 형님이 집에 가만히 계셔도 제정신으로만 있으세요. 그러면 평생 모실 테니까 제정신으로만 있으면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직장 못 나가게 했습니다. 병이 도질까봐 겁이 난 것입니다. 형님이 나오니까 우리 집이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형님한테 간경화증이 온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의사선생님이 간 검사해본 결과를 가지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수치로는 살아있을 수 없는데 오래 못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요? 물으니 집에 모시고 가서 환자가 해주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형님이랑 매일 예배드리고 먹고 싶어하는 것 하다드리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피를 토해요. 피를 왈칵왈칵 토했는데 한 대야 가득이 채우면서 앉은 채로 숨을 거두는데 숨고두기 10분 전 얼굴이 변했어요. 천사예요. 천사.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이에요. 얼굴에 천사 같아요. 나는 사람의 얼굴에 그런 빛이 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날아간다. 동생들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땅에서는 못 갚아도 예수님 날아가서 예수님한테 동생들 뒤봐달라고 할게. 이러고 싹 웃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예요. 내가 그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10년간 뒷바라지하면서 원망하던 모든 원망이 싹 사라졌어요. 일순간에 사라지고 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라고 감격했습니다. 성공한 것 아닙니까? 10년 정신병을 살면서 평생 밑바닥을 헤매도 죽을 때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같이 죽을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죠. 형님에 대한 인식이 삽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야, 우리 형님 훌륭하다. 정말 성공했구나. 감탄해서 보고 있는데 형님이 만면에 웃음을 띄면서 동생들, 나 예수님 날아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러더라고요. 무슨 찬송 불러드릴까요? 하니까 내 영혼이 은청입어 그걸 불러달라고 하여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불렀습니다. 형님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기가 막힌 찬송입니다. 3절 부를 때 형님이 숨을 거두는데 앉은 채로 손을 뻗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야, 예수님 마중 나오시네. 이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면에 기쁨 충만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그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신학교 3년은 했지만 그렇게 영적 유익을 거두지 못했어요. 나는 감옥에 살면서 성냥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나는 형님의 천사같은 얼굴로 예수님 마중 받으면서 운명하는 자리가 그 장면이 너무 복된 순간이며 내 마음의 영화필름처럼 딱 바뀐 것입니다. 그대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국 준비된 크리스천이 죽는다는 것은 축복이다. 준비 안 된 사람이 두렵지 준비된 사람에게는 죽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난 우리 형님한테 그것을 본 거예요. 실감나게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이란 것이 영적, 자산유고, 축복입니다. 김진옥 목사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 그러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하고 신학후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왔다 갔다 하지 그러고 웃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기꾼 소리도 듣고 성자 소리도 듣고 엎치락뒤치락 하지요. 요는 영국 속담에 마지막 웃는 자가 진실로 웃는 자다 멋있는 속담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 구애말 홈런입니다. 홈런 인생은 약으로 말하면 구애말이 중요한 것이오요. 마지막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우리 형님처럼 천국 갈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중간개선하지 맙시다.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구애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예수님과 영혼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진옥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